김 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균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서동필이랑은 어떤 사이입니까 조재균 사장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첫번째 답은 짐작 많을 뿐 진실이 머진 나도 몰라 서동필은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물론 지금은 끔찍히도 경멸한 사람이지 그리고 마지막 조재균 사장은 나를 살게 해준 사람이지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도 재균 오빠 생각하면 그래 나도 찾아갈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무엇보다 오빠는 그래도 사람이 선하다는 걸 믿고 싶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난 서동필을 의심하고 있어 서동필이요 여러가지 정황도 맞아떨어지고 근데 보다시피 난 얘를 버릴 수가 없어 옷을 만드는 건 내가 가진 유일한 행복이거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김 실장에게 이름한 거고 그럼 전면에 나서는 건 김 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서동필 잡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클럽 다이아몬드의 사장은 김 실장이야 내가 이 일을 하면 나한테는 뭘 주실 겁니까 돈 권력 명예 그게 뭐든 김 실장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도록 나 역시 도울 생각이야 마음에 드네요 준다는 것보다 돕는다는 말이야